오늘은 여러분께 심리상담가가 말하는 남성들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는 여성이라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죠. 요즘 여성들은 남성들이라면 나보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거기다 남자는 착해야 하고 연락도 자주 해야 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연락 못하면 나쁜 남자가 되어버리죠. 여자가 원하는 돈을 벌려면 사람과 인맥관리를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혼자 두면 안됩니다. 사회생활 한답시고 여자를 혼자 두면 나쁜 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인맥관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자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남자를 좋은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하나라도 못해주면 나쁜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업주부인데도 남편이 집에 와서 애를 같이 봐줘야 해요. 안 그러면 나쁜 남편이 되거든요.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20대, 30대 남자분들이 이해가 가요. 결혼하는 순간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남자들. 거기다가 요리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뭐 그냥 만능이 되어야 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자유는 박탈당하게 되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한국 여성들을 망치고 있다는 거. 라는 말을 하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공감 가는 내용 아닌가요? 여성들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 남성을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길 바라고 자신과 시간을 많이 보내길 바라고 여자를 전업주부 시켜주고 집안일은 반반해주길 바라죠. 그냥 대놓고 노예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 여성들이 왜 이렇게 노예 같은 남자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아빠 세대 남자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지 않아? 라는 이 글을 보시죠. 이 시대의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식이 있더라고. 근데 요즘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피해의식 느끼고 FM에 대해 반감도 심해서 남녀가 평등한데 더치페이하자 이러더라고. 우리 아빠는 뉴스 보면 남자가 돼서 못난 놈들 찌찌거리는 반응을 보는 게 젊은 남자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지금의 50대 60대 남성들을 보고 저런 말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40대 50대 남자들이 나은 것 같아 요즘 젊은 남자에 봐야 20대 30대 남자들 쥐불도 없으면서 피해망상 자격지심 쪄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젊은 남자보다 중년의 남성이 더 좋다는 우리 김치 FM들. 그리고 그녀들은 586을 선호하는 이유로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손에 꽂고 있습니다. 40대 50대 남교수님들은 99%로 젊은 남자 싫어하더라. 더치페이 이야기 꺼내는 남자 있으면 주둥이를 조져버리라 말하던데. 오히려 586세대가 더치 이야기하면 기겁함 그런 남자 만나지 말라고. 울 아빠도 요즘 남자애들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 더치페이 이야기하면 극혐함. 이라는 식으로 지금 여성들이 기괴할 정도로 남성에게 요구만 하고 바라기만 하는 그 이유. 여러분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여성들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남성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여자라고 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뺏어 퍼다주는 수인물 소중년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녀들이 50대 남자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낸다 능력 없는 남자들이나 부인 맞벌이 시킨다 집은 남자가 사야한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 한국 여자들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남성들은 윗대가리 수인남들에게도 욕먹고 젊은 여성들에게도 욕먹는 참 불쌍한 포지션에 잡혀있다는 내용 보여드렸네요. 참 진짜 남성분들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고 먹는 민트초코우유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오늘도 안전히 살아 돌아오시게.